안녕하세요. 채봄입니다. 던롭 스포츠 코리아가 신제품 스릭슨 G45 시리즈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시타회 스릭슨 G45 나이트샷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열려서 더 특별했는데요. 전 세계 투어 프로들과 또 골프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릭슨 G 시리즈. 그 새로운 클럽과 즐거웠던 시타회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30일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 72 골프장에서 스릭슨 G45 나이트샷이 열렸습니다. 9월 중순 G45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150명의 참가자가 나이트 골프를 즐겼는데요. 이날 배우 오지호와 김성수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지 않게 밤에 하는 나이트샷으로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나은 퍼포먼스와 시원한 모호감을 위해서 저희가 천연잔디에서 시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나이트샷 대회입니다. G45 시리즈는 비거리 향상을 철저히 추구한 클럽으로 프로는 물론 삼겹자부터 중겹자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라인업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낮에 시타회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야간에 시타회를 하니까 또 색다른 부분도 있었고요. 이 체가 그러니까 이 클럽이 여러 아마추어들한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체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시타회를 통해 새로운 쓰릭슨 G 시리즈를 만나본 참가자들의 호응은 뜨거웠습니다. 신기술 접목으로 장점을 더욱 극대화한 쓰릭슨 G 시리즈. 9월에 출시돼 새로운 클럽이 침체된 국내 클럽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